알고 있거든요. 근데 얼마 전에 저 연습장에 어떤 아마추어 사모님 한 50대 초반 정도 돼 보이시는 분 연습을 한 제가 스윙을 몰래 찍었어요. 왜 찍었냐면 제가 이렇게 몇십 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반 분이 이렇게 드라이버를 딱 치고 이렇게 3초씩 서 있고 또 3초씩 서 있고 물론 사모님 그거 지웠습니다. 근데 너무 좋아서 저희 제자들한테 보여주느냐고 뒤에서 몰래 찍었어요. 그래서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지웠습니다마는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. 그분은 제가 봤을 때 되게 고수인 것 같은 거죠.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. 저만 해도 매일 혼나가면서 휘니시 잘 잡고 있으라고 하는데 요즘도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. 그런데 밸런스가 좋으면 이 페이스의 공이 정통으로 맞을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공이 맞든 뒷땅이 맞든 굴러가든 뜨든 여러분 충분하게 휘니시를 잡고 서 있어주는 탁 서 있어주면 잘못 맞아도 방향이 많이 좋아집니다. 이거는 정말 확실한 거니까요.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. 휘니시가 나는 잘 안 잡히고 치고 나면 꼭 뒤로 물러나 하는 부분들이 막히고 손만 빨리 가면 이렇게 손이 풀러지는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휘니시가 잘 안 잡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후 원 투 그리고 한 2초 서 있기 후 원 투 그리고 조금 2초 서 있기 이렇게 해서 차라리 연습장 가서 드라이버를 한 30개만 치고 가세요.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요. 이런 느낌을 살려서 드라이버를 자꾸 쳐보시기 바랍니다. 막 똑바로 잘 쳐야 할 텐데 근데 또 짧게 가긴 싫단 말이야. 그죠? 그래서 편안하게 힘을 빼고요. 충분한 아크를 그리고 휘니시를 잡고 있을 겁니다. 굿샷! 네.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페어웨이모 중앙에서 1, 2m 왼쪽이니까 이 정도면 훌륭한 방향입니다.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충분히 힘을 뱉고 길게 그 다음에 휘니시를 잡아주고 있자. 별로 어떻게 보면 특별한 레슨은 아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고요. 힘을 뺀다라는 과정에 있어서 숨을 다 뱉어주는 것과 그 다음에 손가락 5개를 잡는데요. 우리가 이걸 단단히 계속 잡다가 어쩔 때 내 팔뚝을 쳐다보면 근육들이 정말 막 울룩울룩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. 이 근육이 많이 움직이지 않게 그만큼 부드럽게 잡고 그러고 같이 움직여준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손에 힘도 더 빠질 거니까요. 조금 더 순발력 있는 임팩이 지나갈 겁니다.